ip 버전 6 가겠습니다 ip 버전 6 는 뭐냐면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주소 그래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 그걸 갖다가 ip 주소라고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v 는 버전을 뜻하는 거에요 그래서 버전 4 가 있고 버전 6 가 있다라는 거고 버전 6 같은 경우는 주소 체계는 128 비트 그러니까 ip 버전 6 128 비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128 비트 고 128 비트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6 비트씩 8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8 128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시험제 잘 나오는게 뭐냐면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각 부분을 콜론 으로 구분을 해요 콜론 으로 구분을 한다 쩌분 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뻥을 잘 칩니다 콜론 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ip 버전 6 하고 4 는요 호환이 됩니다 이거 호환이 안되면 엄청난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호환이 된다 시험 문제에서 또 호환이 안된다라고 뻥을 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16 진수로 표기를 해요 ip 버전 6 6 16 이렇게 또 연간 지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속된 0의 블록은 콜론 콜론 으로 한번만 생각이 가능해요 이것도 시험제에서 맞다 틀리다 물어보니까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주소의 개수가 43억에 4제곱 예요 굉장히 큰 거죠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43억 인데 식스는 43억에 4제곱이에요 그리고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1대 1 개념 애니캐스트 얘도 1대 1 개념 멀티 2개 이상이니까 1대 다 1대 다 개념이 멀티 캐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요 센텐스 그대로 보여줍니다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유니 애니 멀티 요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인증 서비스 라든가 비밀성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 이런걸 제공함으로써 당연히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중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번째 ip 버전 4와 호환성이 우수하다 6,4 전부 다 호환성 좋습니다 두번째 128비트의 주소로 사용한다 ip 버전 6 128비트 맞잖아요 주소의 각 부분은 점 점으로 구분한다 점이 아니고 뭐에요 콜론이죠 콜론 정답은 2번이 되는거에요 세번째 실시간 흐름 제어로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 지원 맞는거구요 인증 기밀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